안녕하십니까 천신백만원군이라고 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달 이민년의 난, 아 7월 달에 로또가 될 수 있는 나이와 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약간 사람마다 기운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나이가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됐든 20대부터 로또를 사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다 이모생에 난 말띠인 분, 21살 이런 분들이 조금 오이달에 강세가 조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2살, 23살 이렇게 뱀띠, 용띠 이렇게 있고 또 26살 소띠의 분들도 있고 29살에, 30살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32살 이런 분들도 있고 36살 이런 분들 로또 방세가 강하다는 거. 그리고 41살, 44살, 45살, 44살 띠는 양띠, 45살 말띠, 그리고 이제 47살 용띠, 병진생 이런 분들 48살 토끼띠 이런 분들. 그리고 50살 소띠, 또 53살 경술생 이런 분들 강세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강세, 로또 이달에 강세 들었다. 그리고 54살 기우생 닦기들.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엑센트를 닦기면서 강세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조금 더 기운이 더 크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56살 양띠들 이런 분들도 좀 강세고요. 57살 말띠들. 그리고 59살 용띠들도 이번에는 그래도 강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2살 신축생 소띠 이런 분들. 그리고 65살 개띠 그리고 68살 양띠분들. 그리고 74살 소띠분들 이렇게 있고요. 77살 개띠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분들인데 재미로 한번 사보세요. 77살 병설살 개띠도 강세라는 거 꼭 읽어드릴게요. 어, 힘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80살 양띠분들. 나 이렇게 81말띠분들. 그리고 84살 토끼띠분들 이렇게 강세고요. 89살도 로또의 강세라는 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목했던 분들은 이달에 그래도 좋은 기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을 제가 찝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강세라는 분들은 이달에 합의가 된 달이라 이달에는 5월 음력으로 5월이라 말달이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좀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범띠분들도 이달에는 조금 사셔도 좋아요. 범띠 전체적인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통괄적으로 범띠분들도 말하고는 합의가 들었으니까 강세가 좀 있으니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로또 7월 달에 강세 있는 분들을 또 뵐 수 있는 확률이 많으신 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